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는 최준원이예요 잡았다 어? 잡았다 안녕 전넷 내현이 입니다 우리 어디 가요? 치즈팬점 신난다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가? 맞어? 키즈팬션이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키즈팬션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안 출발하고 가요 안 출발한다고? 민희 오늘 키즈팬션 가서 뭐 할거야? 놀거에요 놀거에요? 네 뭐하고 놀건데? 공주놀이 그리고? 개물놀이 개물놀이 수영 수영도 할거야? 네 아 리나 차 막히는거 봐 아 리나 차 막히는거 봐 출발하고 있는데 출발하고 있는데 차가 막혀져요 차가 막혀요 차가 막혀요 오늘 함께 할 동료는? 이아이 아버지 이아이 아버지 너무 자주 나오나요? 최준호가 너무 자주 나오나요? 안 출발 게이니 쉴거야? 아 알았어 가는데 오래걸리니까 한숨 자도돼 자 되세요? 안 자도 되는데 잘거잖아 케이네 안 자도 돼 이아이 요이니 계속 앉아도 돼요 안 잘거예요 놀거예요 한 다음에 5분 뒤에 잠들잖아 네 그러면 언제까지 안 잘 수 있나 아빠가 보겠어 다음은 다이안다. 역시 그녀는 안 잔다고 한 지 5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. 이잉이 잘 잤어? 응 안 찍혔어요 린이 자는거 찍었어 찍어 찌롱 린이 코 자는게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 우와 부착했다 부착했다 린이 여기 기억나? 네 린아 가서 놀아 놀게 이렇게 많습니다 야외수영장 오픈했네요 아 살림놈 찍을때 생각나네요 저희도 저 기차타고 막 가서 야외수 놀아도 되겠는데 리은아 이리와 우리 잠깐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자 저희가 살림놈 찍을때도 요방에서 머물렀던거 같은데 요방이었나? 방이 두개가 생긴게 똑같아요 여긴 이렇게 항상 써주세요 우와 우와 오랜만이다 애기 이 이뻐라 이게 뭐라고? 미끄럼틀 미끄럼틀 투자 우와 신나게 존리춘다가 이제 멈춰야 나 짠 왜 안 멈춰 근데? 딱 멈춰야지 안 멈추네 아니 노래 그냥 노래만 한거야? 알겠소 멈추라 아 그렇구나 미야 인연이 오빠가 언제 오나? 어디야 그러게 우리가 빨리 하네 리은아 어디있다고? 아 저기있네 오 엘사 안나를 찾았구만 어 저쪽에 있었어? 오 좋겠다 리은이가 좋아하는 애들이네 아빠 짐정리한테 이거 놀고 있어 응 리안이 뭐야? 리은이 선물 아 리은이 선물이야? 고려봐 반갑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는 최준호 님이 나 힘들어 지금 시작하기 전에 포기할 판이야 너무 힘들어 여기 오자마자 어? 아빠 여기 나 여기 애기 때 왔었잖아 그러니까 리안이 나 여기서 우리 방송 촬영했잖아 바로 거기야 리은이는 리안이 선물을 받았네 잘 했는데? 리은이 이야 잡았다 어? 잡았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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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와오 오오오우 마지막 리은이는 마지막 어이 성공 박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rendre 배도있네 조심하때빠지게 무 Harley 누워있을때는 아이와 함께 누워있을때 쉬는게 쉬는게 아니지 으에에에에에헤이 혜연이 이겨봐 안녕 얘는 사람 안 무서워하나 보다 그치? 고양이 자고 있어? 눈 감고 있어? 응 이현이가 방금 나한테 선글라스 벗어봐요 이러는 거야 안경 벗어봐요 그래서 왜? 그랬더니 눈 좀 보게요 얘기했다? 오 잘생겼는데? 잘생겼어? 네 이현이도 잘생겼어? 아빠 좀 수염이 나있네 우리 지금 피곤한 아저씨들이 면도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이현이 고고학자 같네 찾았다 어 찾았다 불가살이었어 불가살이다 불가살이다 응 누가 자음을 너무 할 때 찾아봐 응 인정가서 케이크야 케이크야 케이크야? 아 니니 케이크 만들었네 응 이 주변 애를 한 번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 봐 리니 둘 아버지 여기를 그래서 이게 쓰러지면 지는 거야 응 아빠가 이만큼 가져갔다 응 응 이니 그만큼 가져가는 거야? 아빠도 이만큼 가져가야지 응 진짜 적금 가져가네 응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졌다 니니 이겼다 네 또 할까? 내가 또 할까? 이거 재밌어? 네 니니 먼저? 응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아빠가 잤네요 린이가 이겼어 또 린이가 이겼네 또 이겼네 또 해? 네 이겼네